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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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을 유 Kurdistan 네, 저희가 이제 14년 만에 2006년에 결성되고 나서 2020년에 와... India 수면에 밝혔던 우리의 계절이라는 좋은 노래가 첫 미니앨범을 들고 왔는데요 2020년까지 우리가 함께한다는 생각ensible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잘ándose marks 저희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저희 KRY 각각의 색깔들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이고 려욱 씨는 봄 예성형은 혹한기 겨울 이렇게 한겨울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한번 뭉쳐봤습니다 컨셉도 약간 푸르게 빛나는 우리의 계절 옷도 참 푸르게 입어봐줍니다 너무 우울하지도 않고 속은 겨울이네요 그래도 안에는 완전히 빈소매도 입고 계셔가지고 안에는 또 여름입니다 그래서 또 계절감은 약간 좀 이렇게 퍼런 또 우리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희 슈퍼주니어 노래 들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러 저희 슈퍼주니어 KRY가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알겠죠? 2020년 여름 여러분들의 고막 여러분들의 눈 저희 KRY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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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